안녕하세요. 오늘은 5시에 수업이 끝나고요. 점심은 오후 2시에 먹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점심 먹고요. 이후는 점심을 늦게 먹어야 오후가 좀 짧아져서 시간이 좀 빨리 가거든요. 자 페이지 9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법조문을 먼저 읽어보면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3항부터 보시면 3항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사기 의한 의사표시에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 돼요. 사기가 뭐냐면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기도 어차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암소리 하나는 침묵으로도 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소리 하나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고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법해야 됩니다. 모든 기망, 속이는 것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사기가 되는데 이 위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그 기망이 비난할 정도야 위법하고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길래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고의여야 된다는 말은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나중에 위조된, 변조된, 위조된 그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팔 당시에 파는 사람도 알면서 고의로 위작인데도 불구하고 진품이다라고 했어요. 비로소 사긴 거고요. 만약에 파는 사람도 가짜인지 몰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2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원래 인과관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어나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기망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결여됐으니까 사기가 아닌데 기억하실 것은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97페이지 하단부터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2014년도 판례가 나오죠. 넘겨보시면 꽤 긴데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1억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나에게 1억에 파셔 1억 5천에 파셔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사기냐. 만약에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갑에게는 아저씨 이 땅은 1억 5천짜리가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할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으니까.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 것은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더는 이런 거죠. 갑이 이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에게 얼마를 불렀냐면 1억 5천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을이 땅값 좀 깍자고 한 게 아니라 좋습니다 해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1억짜리 땅을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이건 뭐죠? 기망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기냐? 아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 상정이고요. 따라서 1억짜리를 1억 5천 부른 것이 비록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들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망인과 위법해가지고 핵심 판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판례가 또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줄초했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위법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면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죠? 인지 상정이고 따라서 장사가 잘 될 거다. 월 얼마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인과관계 나와 있고 효과가 나와 있는데 효과는 치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치수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뭐죠? 1. 상대방이 사기를 한 경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치수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 쳤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치솔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기 친놈이 아니라 뭐죠? 엉뚱한 누구죠? 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우리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으면 언제만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기 친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의 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사기 친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X.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요. 사기 친놈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이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를 쳤을 거냐 이 문제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인 경우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단순한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되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제3자라는 말은 피용자가 사기를 쳤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라는 말은 병이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을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쳤다면 본인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서 한 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그닥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판례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요건을 보면 일단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강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악을 고지한다 나쁜 짓을 고지한다 예를 들어서 때려 죽인다 불질러버린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협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박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면 협박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개념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무효인지 이유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강박을 담았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이유는 뭐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원만 줘오른단 말이죠. 그 말은 3만원 안 주면 좁혀겠다는 뜻이잖아요. 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보면 어떻게 해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고민하겠죠. 몸으로 떼울까 3만원을 줄까? 고민하다가 뒤지게 아플 것 같아서 줬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이놈이 손에 들고 있는 곳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심이라면 그때는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저는 3만원 뭐하고 싶은 거죠? 꼭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제가 뭘 못해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에 칼이 겨누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강박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위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를 말하는데요. 위법이 둘로는 아닙니다. 강박은.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만약에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위법한 강박으로 보고요.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소, 고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소, 고발과 같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가 되죠. 위법한 거죠. 얘는 간단합니다. 의리 가백에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데 만약에 의리 가백에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 냈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리 가백에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을 받아 냈다면 행위나 수단도 뭐죠. 정당하고 또 돈 받은 것도 뭐죠. 정당한 이익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돈을 더 뜯어냈으면 그때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뭐가 되죠.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한 강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합의금의 적정성에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이익이 되니까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것이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 합의금이 적정한 곳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도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는 벼락마저 뒤질하는 판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벼락마저 뒤질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무서워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로 벼락 맞을까 무서워서요. 외출도 못하셨고요. 또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뭐까지 했냐면 국까지 했어요. 그러면 국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입니다. 효과는 사기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강박을 쳤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취소를 못하더라도 강박을 한 놈에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박을 한 사람이 피용자라면 제3자지만 대리는 제3자가 아님으로 대리인이 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대표의 제가 있죠. 풀어볼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겨뤄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주인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도 강박도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한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 의사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5번 강박행위의 입업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해악의 교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요. 이거죠. 수단으로서 뭐 하다고요? 부적당해. 그러면 수단으로서 부당하다면 서로 그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어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니까.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 효력발생이 나옵니다. 서설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경우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거든요. 그러나 우측에 나와있는 것처럼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111주 1항을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의뢰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 의사표시가 이 시점에서 도달하면 도달됐을 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발신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생기지 않아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항을 좀 이따 보고 원칙해가지고 도달됐을 때 효과가 생긴다.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미가 나오죠. 그러면 도달이 되면 그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이란 상대방은 상대방은 지입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욕구를 갖추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기만 하면 도달된 것이고 효과가 생기니까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받더라도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요지 가능성이 필요하다.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죠. 가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우리 판례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준다. 나 격지자와 대화하자 격지자와 대화하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죠? 시간 문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하게 되면 대화하자. 발신 후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것은 뭐죠? 격지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입증 책임에서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이런 문제죠. 지배 영역대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되는데 요거를 누가 입증을 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고요. 갑 표우자가 주장한다면 표우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문제는 갑 입장에서는 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람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요 내용 증명 우편이 만약에 발송이 됐다면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발송도 됐고요.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하면요. 그때는 도달된 곳으로 뭐하냐면 간주를 해줍니다. 좀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곳으로 뭘 해줘요? 추정을 해주는데 보냈다는 것만 입증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아예 도달된 곳으로 뭐해줘요? 강조해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이란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추위죠. 그 다음에 3번 도달주의 효과에서 가 의사표시 철회죠. 철회라는 말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 도달이 내에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지습니까? 표의자가 책임을 지고요. 우측의 답은 발신 후에 뭐가 나오죠? 사정변경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사이에 갑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게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 몇 가지가 나와있냐면 다섯 가지가 나와있죠. 그런데 이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답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리 갑에게 먼저 뭔가를 보냈어요. 뭔가를 보내서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답장은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해요. 의리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최고를 했거든요. 그 최고에 대해서 갑이 답장인 확답을 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의리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청약을 했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원총의 소집통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고 특히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공시송달 해가지고 113조가 나와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표호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와여 송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인거죠.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113조 언제 공시송달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언제 하냐면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합니까 공시송달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력능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 되려면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 진입 하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 까지 있어야 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받김 받았지만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백지다. 요지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게 최소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력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세 번째 줄 의사표시의 수력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예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죠?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수력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받는 거는 뭐 전목의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측에 보시면 누가 수력 무능력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원칙해가지고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력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인 모두 수력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이 받더라도 뭐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수력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예외로 나와있는 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죠? 도달이 된다. 속에 보면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력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그때는 뭐죠? 도달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죠. 대표적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점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대에 의사표시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도 됐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도달된 곳으로 본다. 이것도 먼저 만능 질문이 되겠죠. 4번 표의자가 그 통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 자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 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 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지문은 표의자를 뭐로 잘못 읽기를 꼬시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잘못 읽기를 꼬시는 거죠. 이거는 수령능력 문제가 아니라 뭐죠? 표의자 문제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독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해제의사표시는 도달된 곳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